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다섯번째 재건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날 재건표는 의정부지방법은 대회의실에서 9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파주갑 지역구에 대한 재건표는 원고 박용호 전 미래통합당의 후보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또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또 박용호 후보와 맞붙어서 당선이 된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정후보입니다. 피고는 경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부분 특별 3부가 처음으로 재건표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특별 3부도 대부분 특별 1부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선관위 편을 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 2부 조재현, 천대엽, 이동환, 민유숙이 지금까지 재건표 3건을 맡았습니다. 지난번 파행으로 끝난 오산시 재건표는 대부분 특별 2부가 맡았습니다. 노태학, 김선수, 박정화, 오경미가 맡았습니다. 특별 3부는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이홍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직 우연장을 맡고 있는 노정희가 지금 속한 특별 3부의 대법관입니다. 이번에도 예상하건대 노골적으로 파주시를 봐주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노골적인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0년도 5월 6일자 지역신문인 파주타임스는 박용호 통합당 파주얼 후보 투표함 보전신청이라 이름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4.15 총선에 출마한 박용호 미래통합당 파주얼 후보의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일부 수용했다. 지난 4월 29일 날 의정부지방법원의 고향지원 장원석 판사는 4월 28일 박용호 후보가 파주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보전신청에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전결정이 난 정거는 투표함과 투표지,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함 등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박용호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박정후보를 건수한 표자로 눌렀지만 사전투표에서 무려 8,970표가 차이가 나서 결국 8,981표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다. 그래서 제가 파주얼 선거결과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런 미래통합당 후보의 패배 패팅이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아주 큰 폭으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표를 보시게 되면 파주의 4.15 총선결과 득표일입니다. 맨 뒤에는 관내 사전투표,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입니다. 우편투표, 그 다음 사전투표 득표일,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박정과 박용호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62.44% 대 36.39% 무려 관내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78%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는 통상 더 많은 손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62.65% 대 득표율이 33.86%로 14% 차이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를 종합하게 되면 61.70% 대 35.77%로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그런 격차를 내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일투표에서는 박용호 후보가 아주 건수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다른 정치적 선호들을 드러낸 것은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사례가 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표함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손대기 현상이 없었으면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사건 번호는 2020년 수 5080입니다. 초기에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2020년도 5월 7일 날 원고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로 강용석 남봉건 보정서 제출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재건표에서 누가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재건표가 진행될 때마다 3차 재건표인 서울영등폴 재건표부터 투표함 봉인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투표 보관장소에 들어가는 문고리 부분에 봉인지가 크게 훼손돼서 지금 아마 고발된 상태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함 증거 보전인에 찍은 봉인지와 관련된 사진들을 원고책이 잘 준비해서 투표함 봉인지를 해제할 때 엄격하게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인지 훼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재건표인 오산시 재건표 과정에서는 원고책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증거 보전인에 봉인지 관련 사진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엄격한 대조가 불가능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재건표 상황은 순관위 측이 재건표가 반복될 때마다 기존의 재건표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흔적이나 증거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고책이나 피고책 모두 한 점 의욕이 없도록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의 재건표에서 발생됐던 부정선거 증거물들에 대해서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완하면 소위 증거 보전을 위해서 법원에 보관적이 있는 투표함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손대기가 있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아마 이번에 파주의 박용호 후보의 재건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원고책이나 피고책 모두 한 점 의욕이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선거 무결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11월 12일 날 파주의 박용호 후보, 파주 의뢰 박용호 후보의 재건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